맛에 대한 그런 추억들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뭔가 맛있게 먹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손에 끌려서 갔다가 신세계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대장찌개 같은 그런 느낌 찍을 준비해 찍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게 찍혀줘 맛있겠다 난 좀 먹어봐 먹고 가면 또 생각나 나 이거 다 먹었어 어영부용 아 이 집은 참 재밌는데 이대로 좋은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가 살이 쪄도 좋다 그 정도로 맛있다